그 사고 당한 아침 뉴스는 왜 갑자기 바꾸신 겁니까? 원래 뉴스 나인 외에는 진행을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아침 뉴스를 진행하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. 어, 그 이현중의 각태의 복통 때문에 응급실 신경 왔다는데 연락되는 사람이 고현완 씨 밖에 없네. 아, 괜찮아요. 아, 수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소프, 소프. 자, 1분 전입니다. 자, 시그널 스탠바이 시그널 스타트. 수고하셨습니다. 이봐. 고혜란. 고혜란 씨. 고혜란 씨. 아, 왜 저러고 있지. 고혜란 앵커님. 고혜란 씨. 어,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속보입니다. 고혜란 앵커님. 고혜란 앵커님. 고혜란 앵커님. 고혜란 앵커님의 충돌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 사고로 프로 골퍼 케비닛 씨가 현장에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음주운전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역시 그것도 독거메트입니까? 직접 조사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. JTBC